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의 돈복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여성에너지와 그 남성에너지는 각기 그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그 여성에너지는 화폐에너지의 그 속성과 더욱 민감하게, 더욱 풍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들 하는데요.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기도 하고요. 또 돈복을 세게 하는 게 작은 것들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여자의 그 돈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곳이 또 제일 중요해집니다. 침실을 그 설명을 해드리면 여성에게 그 매우 중요한 그 공간으로 침실을 그 빼놓을 수 없겠죠. 잠도 편안히 자야 하는 거지만은 여성에너지에서 보면 침실 환경에 그 편안함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그 여성의 돈복을 크게 그 충전시킵니다. 침대는 그 어느 한켠이 꼭 벽에 다 있을 때 좋고요. 사용되는 그 침구도 여러분들께서 그 최대한 그 질에 초점을 맞춰서 그 질 좋은 그 침구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여성의 그 돈복을 위해서 사치를 좀 부려도 좋은 그런 공간이 바로 침실이라는 거죠. 그 다음은 그 욕실 공간 빼놓을 수 없죠. 모든 그 생명의 그 탄생을 보면 수기운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리고 태생적인 그 근본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. 욕실은 지방 공간에서 수기운의 그 절대적인 우위 공간입니다. 여성과 그리고 여성의 그 돈복과 떼려야 또 뗄 수 없죠.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 공간의 역할이 바로 욕실입니다. 욕실의 그 청결은 여성의 그 돈복과 비례합니다. 욕실이 그 어수선하고 또 습한 냄새가 가득하다면 돈이 그 정체가 되기 쉽습니다. 욕실의 그 색은 따뜻하고 또 차분한 색일 때 제일 좋고요. 욕실의 그 색이 너무 차가운 색으로 또 꾸며져 있다면 돈의 그 결속을 또 약화시킵니다. 욕실은 그 여성의 그 돈복에 균형을 가져오는 공간이 됩니다. 욕실에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공간에서는 돈복이 그 힘을 잃습니다. 침실과 그 욕실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고 또 상쾌하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공간 여건이 되어 있다면 그때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은 막힘없이 또 집 안으로 향한다는 것이죠.